재물이 들어오는 꿈 10가지 로또 꿈을 꾸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복이 오다가도 나가게 될 터인데요. 우리에게 재물을 안겨주는 꿈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굴러들어오는 아래 10가지 꿈에 대해 꼭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서 아래 꿈들을 꾸시면 바로 로또 방으로 달려가세요. 1. 돼지를 잡거나 가져오는 꿈. 돼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성장이 빨라서 쑥쑥 자라나는 돼지는 사업이 용성하게 되거나 재물이 번창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꿈에서 돼지를 쫓아내거나 돼지가 사라지는 꿈은 들어오려는 재물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뜻하고 반대로 돼지를 잡거나 가져오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을 획득하는 꿈이라도 합니다. 2. 똥과 관련된 꿈. 꿈에 관련된 꿈은 배설행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소원을 이루게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좋은 똥 꿈으로는 똥으로 온 몸에 뒤집어 쓰거나 깊이 빠진다거나 밟는 꿈 옷에 묻히는 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잠겨 있어서 이를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오는 꿈.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 속에 나타났을 때는 얼굴 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밝은 표정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지해주는 뜻이고 반대로 어둡거나 근심스러운 표정이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4. 아기 낳는 꿈. 아기 낳는 꿈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뜻에서 권리나 이권 획득, 재물 횡재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쌍둥이일수록 크게 이루어지고 아기가 건강하고 좋아 보일수록 좋은 재물운이 크다고 합니다. 5. 대통령 및 귀인이 나타나는 꿈. 대통령이나 귀인을 만나게 되는 꿈은 길몽에 속하는데요. 통치자나 귀인의 은떡을 입게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악수를 하거나 훈장이나 명함을 받는 꿈, 차 대접이나 함께 식사를 하는 꿈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6. 불이 활활거리며 타는 꿈. 불길이 얼마나 치솟냐에 따라 번창하고 번성하며 새로 일어나는 확장,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돼지꿈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7. 돈, 동물, 재물을 얻는 꿈. 돈이나 동물, 재물, 귀한 물건들을 얻는 꿈을 꾸었다면 실제로도 큰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의 돈을 줍는 꿈은 불만족으로 인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8. 죽거나 시체가 나오는 꿈. 죽게 되는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죽는 꿈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뜻으로 새로운 인생길,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9.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 꿈에서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가득함을 느꼈다면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됨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승진이나 합격, 소망, 성취, 명예, 재물 획득 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10. 동물, 곤충, 식물에 관련된 꿈. 물고기는 재물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꿈은 재물을 얻는 꿈이라 하고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 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10. 이에 관련된 꿈으로는 내 주머니로 뱀이나 지네가 들어오는 꿈, 강에서 물고기 떼가 몰려오는 꿈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10.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